네 일단은 식사를 전혀 안 하시니까 문제가 그게 된다고 이게 좀 예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네 기반 간기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어디 친어머니이세요? 어머니가 또 저녁가 바로 알아보네요 알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저 지금 유튜브 정답하라고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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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좀 하네 이재명 씨 이재명 대표님 단식 좀 그만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단식 그만두라고 지금 그만두라고요 말하네 단식 좀 중단하세요 24일째야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 제가 말을 하고 기소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? 네 그냥 하시면 편하게 이재명 씨 단식 그만하시고 몸을 생각해서 그만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몸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일어나서 힘내고 어쨌든 용기를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식 그만하시고 어머니도 말씀하십니다 대표님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단식 그만하시라고 얼마나 좋은 경영방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깜빡하게 응원하는 이렇게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세요 잘 되셨으면 좋으세요 잘 되셨으면 좋으세요 잘 되세요 잘 되셔야죠 네 잘 가 말라고 지옥 타고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 속에다 기소도 가져와요 네 가시고 다음 뵙게요 여기다 놓고 고 오시면 사람들 제가 얘기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 가세요 네 네 다음 뵙게요 어머니 천천히 가시고요 수고하세요 예 어머니 천천히 가자 어머니들 그렇게 오셔서 예 이재명 어머니 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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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티르도 이랬네요 지금 아 사 posting 입 sufficient 모짜렁 얼굴 볼 수 있듯 increased ом 전화할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치료돌이 치료돌이 홀델를 붙여 홀델를 붙여야 돼 치고 왔어 치고 왔어 홀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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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생활을 해줘 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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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력 뵙셔서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, 솔직히 한국사람 전하고 한 달은 점점은 댕 şeyi 그래서 솔직히 좀 보여요